그룹 방탄소년단의 마이크드롭 리믹스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현지 시간인 17일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마이크드롭 리믹스는 메인 차트 핫100 74위의 이름을 올렸는데요. 이는 케이팝 그룹 중 최장기 차트인으로 방탄소년단은 자체의 기록갱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한편 방탄소년단의 마이크드롭 리믹스는 최근 미국 인기 드라마 실리콘밸리 시즌5의 공식 티저 배경음악으로 사용돼 화제를 모았습니다.